2013 vip 아시아워드 내추럴속 부문 라이프트리의 최강원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상 부문 축하드려요. 나플랜과 vip 아시아워드에서 수상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저는 내추럴속에 한국의 전통 먹거리를 접목한 부분에서 크게 수상되는 어떤 특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식용으로 음영으로 먹고 있는 막걸리는 피부에 화장품에는 많은 분야에서 접목을 했어요. 내추럴속 부문에서 막걸리를 접목했다는 것을 획기적인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품 자랑 좀 조금만 더 해주세요. 막걸리 세수 들어본 거 같기도 한데 막걸리 세수도 하잖아요. 막걸리 비목을 쓰면 어떤 게 좋을까요? 저희 라클레르 내추럴속은 세정력이 탁월하긴 유명한데요. 세정력이 탁월하다는 부분은 영양 보충 부분에서 조금 미흡할 수 있는데 막걸리를 접목함으로 인해서 막걸리 안에 있는 풍부한 영양분을 수분에 복급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막걸리 효과가 좋다는 얘기가 제가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걸 기능을 접목시켰거든요. 그럼 앞으로의 기업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는 중국 시장이나 미국 글로벌한 마케팅을 펼친 계획을 갖고 있는 중에 한국에서만이 나을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있거든요. 특히 태안반도 같은 해방 속에서 자라고 있는 많은 야생 식물들로부터 추출한 많은 영양분들을 저희 내추럴속에 접목해서 좀 더 탁월한 그런 분들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